자 물고기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족대 낚시 포인트는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 방 밑에서부터 제가 물고기를 잡아볼 거예요 이렇게 앞에 돌이 있으면 물 흐름이 조금 세져요 저쪽으로 아마 이쪽으로는 여름철에 엄청 많을 거고 아마 저쪽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저희가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도 가가지고 과연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까 어휴 물이 좀 거칠다 흔들리나? 어 흔들린다 음 뭐가 나오진 않네요 자 와 돌고기 뭐가 안 나와가지고 없을 줄 알았는데 시작부터 돌고기가 나와줍니다 돌고기 오 안돼 오 갔다 야 이건 안되겠는데 오 된다 된다 야 이 정도면 저희 혼자서 족대 낚시하는 거 장인 기준이야 들어 보겠습니다 돌박 컸다 과연 오 뭐야 우와 이야 엄청 큰 시리가 있었어요 안에 이야 이야 진짜 크다 얘 우와 오 팔팔해 오 진짜 큰 시리예요 이야 와 크다 크다 오 이야 더 넣어줄게요 이야 진짜 크다 이리티비에 도전 흔들린다 흔들 흔들려 거의 고인돌바인데 또 나오나? 나와라 오 돌아보자 오오 이야 툰갈이 돌고기 이야 야 그래 저 큰 바위가 흔들리게 흔들리네요 이야 어디 보자 이야 작은 툰갈이랑 돌고기 친구들 이렇게 잡혔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내 몸통보다 큰데 흠 저거 저것도 해볼까요? 저거는 안되겠지 저건 안되겠지 와 진짜 돌고기 크죠? 이야 진짜 크다 이야 이런게 다 있냐? 자 여기 돌 여기 또 큰 돌이 있습니다 여기 살짝 기대되는데 앞에 모래가 있어서 툰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피셜입니다 실제로 그런 돌이 좋아요 근데 이게 흔들려야 뒤지지? 조금만 흔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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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가 무게중심 쪽인가 보다 오 뭐야 뭐야 멈췄고 오 뭐야 뭐 갈견이 있냐? 뭐야 뒤로 나갔는데? 다 된 것 같다 물고기만 빠져나갔어 오 갈견이 그랬더니 한마리는 들어왔네요 제가 본게 한 세네마리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오 차고 오씨 너무 좋다 아 여러분들 아 족대가 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? 일단 급한대로 수선을 하고 어 나중에 새로 사야 될 것 같아요 족대를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야 되는 것 같아요 하도 거칠게 뜨나 봐요 여기 세 개도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과연 뭐가 있을까? 요 요 오 갈겨야 돼 새끼들 어 뭐 큰게 들었는데 어후 이야 엄청 큰 갈견이 야 야 갈견네 야 이야 갈견네 오 뭐야 뭐야 오 물고기가 푸드쩍 뛰는데 오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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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매자 야 빠져나간 물고기가 더 많아 안가면 남긴 피가 려쉬 안산나간 nee 아이 다 마사진 어 프라미 일단 여기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해볼게요 흥미로 보겠습니다 우와 형아 더 있을 것 같다 그랬죠? 뭔가 살짝 흔들어서 조금 나오면 다음에 더 흔들면 왕창 나와요 아 새끼들도 엄청 많네요 흠 뭐 나오나? 뭐 나오나? 우와 오우 피라미랑 불고기를 휙 휙 오케이 나 너무 땀땅하다 안되겠다 어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너무 땀땅하다 이러고 있어야 돼 야 여기는 갈견이 종류가 굉장히 많나봐요 갈견이 야 야 으 뭐가 있으려나 들어볼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와 요번에는 좀 큰 것들이 좀 많이 잡혔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갈견이 친구인데 엄청 커요 조개로 이렇게 잡기가 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여기 시리 엄청 시리 친구 이야 크다 와 들고기만 나오네 시리가 여기 통가리도 보이네요 무서워서 잡지 못해요 틀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여기 아 이렇게 베져도 보이고 갈견이 종류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마 모래 자갈에 산란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와 이게 또 시리 검초풍기 자 주신 거 같고 자 여기 돌고기인데 얘도 엄청 크네요 자 빨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친구들 자 조심하여 고마웠어요 자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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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돌이 너무 있고 왜 여기 올라와 있냐 자 조심히 가 얘들아 어 여기 통가리 머리만 이렇게 놓고 숨어있네요 통가리 어 움직이다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저기 숨었네